아이가 자라면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일이 하나둘씩 생긴다.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학교를 고르는 것도 그 중 하나이다. 아이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며 교사는 아이를 교육시키는 역할을 하고 학교 친구들은 아이의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학교를 선택하는 것은 결코 사소한 결정이 아니다. 아이의 미래는 교육에 따라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이가 다닐 학교를 고르는 요소에는 학비, 가족의 가치관, 아이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고 싶은지 등도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학교를 고르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음에서 소개하는 점들을 고려해보자. 학교를 고르는 기준, 공립이나 사립, 어디에 보낼 것인가? 공립에 보낼지 아니면 사립에 보낼지는 중요한 결정이다. 학비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고려해야 한다. 입학 가능성 사립학교는 정원수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아이를 사립에 보내려고 결정했다면,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어야 한다. 반면, 공립학교는 모든 아이를 받아야 한다. 보통 입학하려는 아이를 모두 받지만, 일부 국가나 도시에서는 근처에 사는 아이들만 받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주소지에서 보낼 수 있는 학교가 괜찮은지 확인해보아야 한다. 주소지에서 보낼 수 있는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사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을 같이 고려해보아야 한다. 학교 커리큘럼 공립은 수업과목, 교과서, 공부하는 환경이 다 비슷하다. 주정부의 지침을 따르기 때문이다. 사립은 그렇지 않다. 사립은 주정부의 일반적인 지침은 따르지만, 좀 더 자유롭게 운영하는 점들이 많다.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학교를 고를 때에는,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하는지도 잘 알아보아야 한다. 교사 인증 보통 공립학교 교사는 연수를 받는다. 그리고 시험을 통과해야 공립학교 교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사립학교는 사립학교의 전형에 따라 교사를 선발한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를 고용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가 다른 경우보다 더 나은 것은 아니고, 전형 절차가 다를 뿐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아이를 보내려는 학교 선생님을 만나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사회적 환경, 공립은 입학허가가 별로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환경에 아이들이 다닌다. 사립은 부모의 경제적 여건뿐만 아니라, 성별, 종교에 있어 제한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좀 제한적인 면이 있다. 아이가 다닐 학교를 고를 때에는, 아이가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종교 아이를 사립에 보내기로 결정했다면, 부모의 가치관과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를 고려하여, 그에 가장 잘 맞는 학교를 선택해야 한다. 종교가 중요한 경우 종교적인 학교에 보내면 된다. 이런 학교는 종교의 가르침이나 가치관에 맞는 교육을 할 것이다. 종교적인 공립이나 사립학교라고 해서 교육을 등한시하는 것은 아니다. 아이의 학업을 중점으로 한다. 다만, 종교 활동을 포함한 과외 활동을 제공한다. 전문학교 어떤 것에 전문성을 둔 학교도 있다. 어떤 분야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다 가르치지만, 어떤 분야를 더 중점적으로 가르친다.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같은 언어로 수업을 하거나, 예술, 과학, 고급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를 가르치는 것이다. 아이가 어떤 분야에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되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 분야를 중점적으로 가르쳐보는 것도 좋다. 아이 학교를 고르기 전에 해야 할 1위에서 소개한 내용을 기본으로 여러 학교를 잘 알아보아야 한다. 학교 정보가 많을수록 아이를 어떤 학교에 보낼지 결정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 학교 등급과 순위를 확인한다. 나라마다 학교 순위를 매긴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학교 등급을 찾을 수 있다. 인터넷 게시판이나 블로그를 검색한다. 아이를 보내려고 생각 중인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의 의견을 찾아보면 도움된다. 그 부모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으면 더 좋다. 다른 부모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은 좋지만 그들의 의견을 너무 맹목적으로 믿을 필요는 없다. 개인마다 경험과 가치관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학교에 가본다. 교장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과 만날 수 있는지 연락해보자. 궁금한 점은 물어보고, 학교 투어를 받을 수 있다면 투어를 받아보자. 공개 수업에 학부모를 초대하는 학교도 있다. 공개 수업이 있다면 공개 수업에 참석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설명회에 참석한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교 생활, 학교의 특징, 입학 요건 등을 설명하는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에 참석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고, 궁금한 점은 질문해보자. 아이와 함께 학교에 가본다. 아이의 의견도 중요하다. 아이를 학교에 데려가서 아이가 어떻게 느끼는지 물어보자. 아이가 겁낼 수도 있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나아가 학교를 선택하는 데 도움된다. 결론 입학 신청을 하기 몇 달 전부터 학교를 알아보기 시작해야 한다.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학교를 고르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필요한 정보를 모으고 분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입학 신청 기간이 되어 충분하게 고민하지 못하고 급하게 선택해야 할지도 모른다. feel free to find out that it's not impossible for mom to help us get views as shown here in the past. total 한글자막 by 한효정